왓쳐라 왓쳐 내가 왓쳐라 내가 왓쳐라 아예 뭐 왓쳐 어이 깜짝이야 이건 합성하님 죽었어 무해 와 잠깐만 벌써 격분 무해 다 떴는데 엘리트 부술 수 있나 엘리트 부술은 첨탑의 망나니 첨탑의 난봉군 생명 강탈전 아 아 뭔데 아 아이 드로시마는 심하다 얼알 와우 마요님 마요님 지금 입장하시면 됩니다 짠 아 뭐 산무웨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무해무해 액숭 머리는 어쩌고 옷만 오셨소 행행요 행심판 땡자 돌림 와플 아니 무해무해무해 뭐냐고 아 아잇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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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들어 latt파 강 강 강 잠깐만 왜 이렇게 세지? 피갈김 해피 도약 해피 해피 피갈김 빈쇄장 빈쇄장 할까? 판도랄 할까? 얼? 아닌데 판도랄 갈까? 짠 까비 추월 나오는 상상함 얼알 돌았는데 파워 하나밖에 안 나왔네 노어팸 파워 탑 덮 펜 덮 베던 철 베던 철 베던 주워 주워 펨 주워 펨 학습 어 내 꼬롬이 나오면 쓰잘댁이 없는데 교본 좀 줘봐 아이 차라리 릴리를 주시든가요 뭐야 이게 또 갈김? 과연 또 갈김이 뭐야 아니 아씨 아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빙신게임 진짜 너무하네 놈땡이 컷 뱅꽃 일진광풍 광풍표창도 괜찮을텐데 개도답 사명제다 개도답 사명제 일부국가에서 못보는건가요? 뭐야 방금껏 캡쳐야되는데 다카베코 마음의 옷에 언제 나오냐 내놔 빨리 뱅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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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꽃 뱅꽃 아니...몬... 드로 계속 이따구로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. 4분. 4분. 음향성 정신후향 무혜와 정신후향으로 허접으로 만들어주지 선견 지명을 써놔야겠는데 못 써놨다 영화광고 손절 무혜 아니 방어도 올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죽이면 방어를 안해도 되잖아 표창 아카베코 라그나로크 아니다 그냥 마요만 먹으면 되잖아 추마 추마 네 눈이 안 될 거 너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치약단식, 치약단식 참아? 니가 참아.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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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티드로 여기 저직. 정권수양. 음. 부복 안 왔을까? 아니, 추월 나가야 되는데. 일단 추월. 머미손. 아이, 무게 그만 나가. 휘갈기 머프도. 또. 첫 턴에 어둠이 두 마리 정도는 잡네. 딜카드 대부분이 무회라서. 어. 공격하는 애한테는 강한데. 공격 안하는 애한테는 좀 약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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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휘. 비갈김 이거 왜 자꾸 나오는데. 뭐 어쩌라고. 아저. 카드나 저거 좀 줘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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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바도 강화할 것도 없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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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과도자 툴팁에 3턴 뒤죽습니다 되어있는거 왜 다른 캐릭터랑 의미가 다른거같지 오마야와 모 신데루 따니 삐잉 아니 이거 왜 안주냐 투월 줘 투월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뭐 원턴킬 못한다 뿐이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손절차 이지않나 손절차 이지않나 안녕하세요 구체를 열어본다 구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단단히 잠겨있네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열어주면 누구나 쉽게 황금논을 넣어둘 수 있지 아싸 추월 넌 영어 증명 내리지어 황금 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그래도 지금 황금 눈 쓸모있네 아 이제 무의 발동 안되잖아 재공격 안해가지고 그냥 그냥 초패 달패 컷 달패 컷 달패 컷 달패 컷 달패 컷 달패 컷 흠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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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작은 카카는 자유를 찾아 떠났고 2797 이거 창반면 되는데 심장 되나? 심장 되나? 심장 되나? 심장 되나? 심장 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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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되나? 수리검 심장 가능 이렇게 휘갈김 빨리 뜨더라도 심장 전엔 템포 못 당기는데 이렇게 천하무적 있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글쎄 천하무적이래 참네 깨냐 못 거냐 못 깨냐에 걸면 깬다에 걸겠지만 무해 무해 이거는 휘갈휘갈 이거는 무해 무해 참 퍼펙트 실패 퍼펙트 실패 포탱 5시 55PUB 요런 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맞겠지 경지 포션이 없었다면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 경지 포션 저거 창방에서 준거죠 창방이 또 해냈네 심장이 창방 돈 떼먹은거 아냐 아 엔트로피에서 줬구나 그러면은 운이 좋았네 운이 아 왔다 창방이 왓처의 심장을 왓처의 포션을 빼지 못한 잘못이 아닐까 아 아니 줬네 쎄네 아니 왜 이렇게 쎄네 아니 아니 뭐 천하무적 어 천 천 천하무적 천하무적 아니 자기가 천하무적이라는데 천하무적 잠깐 천하무적 천하read 암트로 천하무적 무애 랑 격분이랑만 있어도 거의 다 페네 표창이 결정적이긴 했는데 93%